적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기필코 저지하십시오. 적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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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군이 적군이 있습니다. 자아 나와봐 나와봐 한거리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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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이네 뭐야 아아 안데네네네네네 와 뭐야 개구있었어 와 실화야? 와 개필했네 그러면 딱히 백업을 해야되는데 포그를 하나 따주고 1mm 수나다 따주고 그럼 딱히 수나가 한 명 더 있는데 큰디네 큰디 포그를 하나 이렇게 띵을 하나 따주고 킬러주는 센스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면은 또 쩔거든요 그치 2층 되고 2층 수나 딱 좋았어요 뻔하죠 이거? 달려가야되요 이거 아니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새로운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옆뒤 어 박빙 싫어? 어 박빙 싫어? 박삐 못먹어서 쎄 크anza 뭐야 이거? 뭐 우아 백붓 왔렴다고 емся 너무 어려워 흫하하핳 큰 큰 띠 건보기 enter 사 popular 뭐하요? 아군이.. 켜고있죠? 켜고있죠? 우와! 이걸? 헐? 아 좋아 좋아 이 시카이템을 다시 사내기 굉장히 우기인데? 어깨 왜이든 뭐야 파인다다아앜 귀를 괜찮은게 병원은 안갔는데 모를... 좀 모를깔 지켜보고 심해지는 말라고 지금은 좀 괜찮아져가지고 직접 알려줄거같아 아니 중급보다 1반이 더 되겠네 내 1반에서 해야겠다 내 중독님 내가 울병이 실화야? 비치기 한 번 안오겠지? 그거 있는거지? 여기 세어더 아 이거 딱히 빈다 이거 큰일났다 이거 전박인데 이거 보관할까봐 아 전박 있었다 이거 아 문뒤있었다 시청자님들 소리들었죠? 문뒤있었다 이거 엘빡이랑 아 이게 뭐이냐 또 요 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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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빡잎있네 엘빡잎이 안먹었어요 요 상승님 옆을 뛰었기 때문에 자 없다고 엘빡? 어 잡았다고? 자 자 이러면 어디를 막아야되냐 비필러왔네? 벌써? 실화야? 이거 어떻게 해야돼? 어떻게 될꺼야 지금 어떻게 될꺼야 지금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30킬은 하겠지 빨리 와라 뒷지기 기다리기 힘들다 편한 세체를 벌어질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.